안녕하세요. 여러분, 뭐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세슬 선생님과 함께 활기차고 신나게 영어 공부하려고 TV 앞에 쏙 하고 앉아있나요? 우리 친구들 역시 슈퍼! 근데 아무리 모양 수업에 기다려줘도 TV 앞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시력이 나빠지니까 너무 가까이 있진 않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 그럼 친구들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익혀봤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친구들 이제 대답해 볼까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 그런데 저기 저쪽에서 장난꾸러기 민수가 선생님, 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씩 웃으면서 말하고 있네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면 되죠? 그렇죠! I am not studying English I am not studying English 라고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과 음음문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와, 오늘 두 가지나 공부하려면 우리 친구들 한 눈 팔지 말고 세슬 선생님만 쭉 따라와야 돼요. 알았죠? 자, 오늘 친구들 집중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럼 우리 오늘도 신나는 영어 공부 시작해 볼까요? Wake up, wake up, join the class and open your mouth wide. Are you ready? Alright! Let's study grammar! 자, 친구들 집중! 우리 본격적으로 신나는 마혜양 수업 들어가 볼까요? 우리 아까 오프닝 때 장난꾸러기 민수가 대답했었던 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진 않아요. 나는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I am not studying English I am not studying English 즉,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해봐요. 우리 예전에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익혔는데 예를 들어, 나는 화났습니다는 영어로 I am angry I am angry 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나는 화나지 않았습니다는 어떻게 말하면 되죠? 그렇죠 I am not angry I am not angry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not의 위치가 비동사 m의 뒤에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Exactly the same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I am studying English I am studying English 라고 어제 배웠잖아요 그럼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문장은 비동사 m 뒤에 not을 쏙 넣어서 I am not studying English I am not studying English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어때요? 참 쉽죠 It is very easy isn't it? 자, 그럼 이번엔 선생님 따라 말해보세요 Listen carefully and repeat after me I am not studying English I am not studying English Well done 이렇게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은 주어 다음에 비동사 삼총사 m, r 혹은 is 그리고 그 뒤에 not을 쏙 넣어주고 동사원형에 ing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주어를 바꿔서 연습해 볼까요? 자, 일단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부터 만들어 볼까요? 음악을 듣다는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이라고 하죠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She is listening to music She is listening to music 이라고 하죠 그럼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지 않아요 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비동사인 is 뒤에 나만 붙이면 되니까 She is not listening to music She is not listening to music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 같이 연습해 봐요 Speak aloud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She is not listening to music She is not listening to music Very good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에 우리 그림 보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림 나와주세요 슝 여기 사진 속의 친구들을 한번 봐봐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재미있게 야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야구 좋아하나요? 선생님도 야구는 못하지만 그래도 쉬는 날에는 야구장에도 놀러가고 그런답니다 Anyway 우선 우리 그들은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부터 말해봐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맞아요 야구를 하다는 Play baseball Play baseball 이라고 하죠 그럼 그들은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는 They are playing baseball They are playing baseball 이라고 쉽게 문장 만들어줄 수 있겠죠? 2번은 그들은 야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야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부정문 한번 만들어봐요 비동서 are they 낱만 붙여주면 되니까 They are not playing baseball They are not playing baseball 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도 선생님 따라 큰 소리로 말해봐요 Repeat after me 그들은 야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They are not playing baseball They are not playing baseball 진짜 쉽죠? 이렇게 세수 선생님과 함께 뭐해요? 이렇게 세수 선생님과 함께 뭐해요? 이렇게 세수 선생님과 함께 뭐해요? 공부하면 영문법은 문제없어요 No problem 자, 여러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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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우리 음음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고, 음음문까지요? 힝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 근데 음음문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선생님이 쉽게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으쌰으쌰 힘내봐요 일단 우리가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학교 숙제도 안 하고 학원 빼먹고 친구들이랑 놀러가면 엄마가 많이 화나시잖아요 그럼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만들죠? 그렇죠 She's angry She's angry 하면 되죠 그러면 그녀는 화가 났습니까? 를 영어로 하면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만 바꿔놓으면 됐었죠 그래서 Is she angry? Is she angry? 라고 말하면 되겠죠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도 이것과 똑같아요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만 싹 바꿔주고 그 뒤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주면 된답니다 너무 간단하죠 우리 친구들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혹시 동생이나 언니, 오빠 있어요? 선생님은 여동생이랑 남동생 한 명씩 있는데 선생님이 첫째라서 어렸을 적에 엄마가 선생님한테 매일 같이 물어봤어요 지금 네 동생 숙제하고 있니? 라고 매일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는 숙제를 하고 있습니까?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긍정문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는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숙제를 하다는 영어로 Do homework Do homework 라고 했었죠 그럼 그는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그렇죠 He is doing his homework He is doing his homework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는 숙제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물어보려면 That's right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만 싹 바꿔주면 되니까 Is he doing his homework Is he doing his homework? 라고 하면 되겠죠 참 쉽죠 같이 연습해 볼까요? All together speak aloud Is he doing his homework? Is he doing his homework? Excellent 여러분 지금 뭐해요 보면서 잘 따라오고 있죠 Are you following me? 그럼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친구들 TV 잘 보고 있나요? 아우 네 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역시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당신은 TV를 보고 있습니까? 영어로 말해볼까요? TV를 보다는 Watch TV Watch TV 라고 해요 그럼 너 TV 보고 있니? 당신은 TV를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려면 Are you watch TV? Are you watching TV? 라고 말하면 되겠죠 다 같이 연습해 봐요 Are you watching TV? Are you watching TV? Very good 우리 친구들 이제 현재 진행형에 대해 완전히 감자 봤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세실 선생님과 좀 더 재미있게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Let's practice 자 여러분 세실 선생님과 함께 뭐해요? 수업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림을 보고 그림과 연관되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함께 만든 문장은 큰 소리로 따라해보고 현재 진행형에 대해 완벽하게 마스터하자고요 Are you ready? 오케이 Show us a picture 자 여기 그림 보니까 우리 친구 지니가 음악을 듣고 있네요 근데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에 친구가 지니야 너 피아노 치고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음악 소리라면서 에잉 아니야 나 피아노 치고 있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나는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해줄 수 있겠죠? 피아노를 치다는 Fly the piano Fly the piano 라고 해요 그럼 나는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습니다 난 피아노 치고 있지 않아 I am not playing the piano I am not playing the piano 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 같이 Speak aloud with rhythm and stress 나는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아요 I am not playing the piano I am not playing the piano You guys did a good job Okay now show us the next picture 어? 여기 사진 속에 한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남자친구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맞아요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어? 근데 선생님이 자세히 보니까 우리 친구 케빈인 것 같은데 저기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 다른 친구에게 케빈이 자전거를 타고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어떻게 물어보면 되죠? 자전거를 타다는 Ride a bike Ride a bike 라고 해요 그러면 케빈이 자전거를 타고 있나요? 케빈은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까? Is Kevin riding a bike? Is Kevin riding a bike?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보아요 Repeat after me 케빈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까? Is Kevin riding a bike? Is Kevin riding a bike? 엑셀런트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연습하면 할수록 점점 더 쉬워지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더 볼까요? Show us the last picture 와우, 피규어 퀸 김연아 선수예요 우리 친구들도 김연아 선수 너무 좋아하죠 선생님도 자신의 일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김연아 선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지금 김연아 선수가 뭘 마시고 있네요? 뭐지? 우유인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녀는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까? 영어로 문장 만들어 볼까요? 우유를 마시다는 영어로 Drink milk Drink milk 라고 하면 되니까 그녀는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까? Is she drinking milk? Is she drinking milk? 라고 아주 쉽게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이 문장도 연습해 봐요 Listen carefully and repeat after me Is she drinking milk? Is she drinking milk? Great!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이랑 음음문에 대해 여러 문장 만들어서 연습해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라이딩 연습도 해봐야겠죠? 세슬 선생님이 읽어주는 문장을 잘 듣고 받아 적는 딕테이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철영어TV 홈페이지에서 사선지 노트 다운받아서 준비해 놓았나요? 그럼 모두 귀를 종긋 세우고 Listen carefully and write the sentence on your note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Number one 우리는 바나나를 먹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나나를 먹고 있지 않아요 라는 문장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먹다 eat 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적어야겠죠? We are not eating a banana We are not eating a banana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잘 적어 주도록 해요, 친구들 We are not eating a banana We are not eating a banana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쓰고 있죠? 첫 글자는 크게 대문자로 마지막에 마침 뾰콩 하고 찍어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다 썼나요? 모두 잘 썼죠? Let's track the answers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봐요 Number two 그녀는 TV를 보고 있나요? 그녀는 TV를 보고 있습니까? 이 문장 한번 적어 볼게요 TV를 보다는 watch TV 라고 했으니까 Is she watching TV? Is she watching TV?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이 문장도 우리 올바르게 잘 적어 봐요 그녀는 TV를 보고 있니? Is she watching TV? Is she watching TV? 잘 적었어요? Let's check the answers 우리 여기 아래 정답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딕테이션 마지막 문제 Number three 그들은 농구를 하고 있나요? 그들은 농구하고 있습니까? 적어 볼게요 농구하다는 영어로 play basketball 이니까 Are they playing basketball? Are they playing basketball? 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연습했었던 문장이니까 또박또박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농구를 하고 있습니까? Are they playing basketball?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요 마지막에는 물음표까지 꼼꼼하게 적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Have you finished? 다 쓴 친구들은 여기 아래 자막 보면서 올바르게 적었는지 얼른 확인해 봐요 자, 우리 친구들 틀린 문제는 없었나요? 혹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잘 표시해 두고 수업 끝나고 복습할 때 다섯 번씩 다시 써보는 거 절대 잊지 말아요 이렇게 해야지 다음엔 안 틀릴 수 있겠죠? Are you following me?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친구들 이렇게 세실 선생님과 즐겁게 연습 많이 많이 해서 완벽해지자고요 Practice makes perfect 오늘 친구들이 수업 제대로 공부했는지 선생님이랑 함께 체크해 보는 시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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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체크 시간이 왔어요 자, 주어진 우리 말을 잘 보고 빙컨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예요 모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모두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준비되었나요? 그렇다면 let's start Look at the question number one 나는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힌 현재 진행형인데 부정문이죠 자, 그러면 not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 근데 not은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비동사 뒤에 나왔었죠 그래서 I am not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ing 나와야 된다며요 그러면 플레잉이 답일까요? 아니면 플레이가 답일까요? 그렇죠 플레잉이 답이겠죠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와우 맞췄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을 말로 연습해 봐요 I am not playing the piano I am not playing the piano 여러분 very good Now look at the question number two 민수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까? 어우 이것도 현재 진행형의 음음문이네요 자, 그래서 is 민수 비동사 나왔어요 맞아요 뒤에 뭐 나온다고요? ing 그렇죠 그러면 ride가 답일까요? riding이 답일까요? 그렇죠 riding이 답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ride가 e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e를 빼고 그렇죠 또 뭘 집어넣어요? ing를 집어넣죠 그래서 riding 오른쪽 게 답이 되는 거겠죠 정답 보여주세요 와우 역시 이번에도 맞췄어요 자, 우리 말로 연습해 볼게요 Is 민수 riding a bike? Is 민수 riding a bike? 여러분 very good Now look at the question number three 그들은 피자를 먹고 있습니까? 이것도 음음문이네요 자, 음음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is, are 그리고 뒤에 주어가 뭐 나왔어요? day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day와 어울리는 비동사 삼총사 중에서는 그렇죠 R이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니까 R 다음에 ing 그래서 E링이 나오게 된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 R이 정답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 보여주세요 와우! 이번에도 맞췄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로 연습해 봐요 Are they eating pizza? Are they eating pizza? 여러분, excellent!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과 음음문에 대한 문제도 잘 풀어봤어요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Thanks for your effort 지금까지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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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check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